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굉장히 오래된 토픽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디스크를 잘 쓰지 않고 그 SSD 메모리 같은 초고속 메모리를 쓰는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여전히 시험에는 기본 내 튼튼한 실력을 갖췄느냐 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래된 토픽이더라도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기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토픽 중 하나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디스크로부터 출발됩니다 즉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주격 장치에 적재 하기 위해서 읽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읽기에 소요되는 시간 읽기에 소요되는 시간 키워드는 디스크 데이터 주격 장치에 적재 읽기 최소화 기법 이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 정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읽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최소화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디스크 구조를 보면요 하드디스크 구조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여러 장의 플래터 원반형의 물리적 저장 공간인 플래터가 쭉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우는 물론 이 헤더 헤더함에 대한 헤더 부분 뭐 요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헤더가 결국은 특정 실린더에 특정 실린더에 특정 트랙에 특정 섹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즉 실린더에 실린더 모양이 요렇게 되어있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드럼 모양입니다 그죠? 이 안에 여러 장의 플래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터에 특정 원반을 탁 자르면 그게 실린더 모양입니다 특정 실린더에 특정 트랙에 트랙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죠? 그것처럼 동그란 원형을 가진 영역을 말합니다 특정 트랙에 특정 섹타 특정 섹타는 실린더 안에서도 특정 영역을 말합니다 특정 영역을 특정 섹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의 암에 붙어있는 헤더가 특정 실린더로 가서 특정 트랙으로 접근한 다음에 섹트로 가서 읽어오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그러면 결국은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탐색 시간 탐색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특정 실린더와 특정 트랙으로 가서 한 이 부분 이 부분을 탐색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섹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섹트에 가는 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그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는 부분은 제일 핵심은 탐색하고 회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실린더와 트랙을 찾아가는 탐색 시간하고 섹트를 찾아가는 회전 지연 시간을 얼마나 최소화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전송 시간입니다 섹트에서 읽어드린 정보를 주격 장치에 올리는 시간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언급돼야 됩니다 탐색 시간하고 회전 지연 시간하고 전송 시간하고 탐색 시간은 실린더와 트랙을 찾아가는 시간이고 회전 지연은 특정 섹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정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를 알아야 되거든요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FCFS, SSTF, SCAN, SCAN, SMBOW 이게 직렬로 이루어지는 전작을 좀 개선해서 후작이 나온 거예요 개선하고 개선해서 SMBOW까지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스캔을 물어볼 수도 있고 SMBOW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룩이라고 달린 놈들은 다 엘리베이터예요 스캔으로부터 룩이 나오고 C스캔으로부터 C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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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림을 A4G 한번 쭉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CFS, SSTF, SCAN, SCAN, SMBOW 스캔으로부터 룩과 N스텝 스캔이 나왔고 C스캔으로부터 C룩이 나왔다 룩과 C룩은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시험에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자주 출제되잖아요 1교시로 저 그림을 어딘가에 그려 두셨다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이거는 가장 심플한 알고리즘이에요 요청 순서대로 서비스하는 기법입니다 즉,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제는 요청 대기, 요청 대기가 160, 200, 90, 170, 그 다음에 20, 190, 120, 130 이런 순으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똑같이 가정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헤드 위치는 헤드 위치는 100번 트랙에 있다 헤드 위치는 100번 트랙에 있다고 지정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요청 순서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바로 160으로 가죠 그러면 60에 100에서 160 갔으니까 60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죠 그 다음에 2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90으로 가고 그 다음 170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20으로 가죠 그 다음 190으로 가죠 120으로 가죠 130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답지에다가 이걸 그릴 때 보통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그 트랙 이동 경로를 거려요 이게 왜냐면 구글이나 다른 자료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속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트랙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약간 흐름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체 요청 대기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 표로 그린 다음에 그거를 먼저 시간은 얼마만큼 소요된 소요시간 지연시간을 표현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를 대서 화살표로 그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속성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화살표를 안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동거리가 690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도 좀 참고하셔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두번째가 이제 ssdf 입니다 여기 보면 fcfs 에서 ssdf 로 가죠 ssdf 는 shortest 시크타임 퍼스트 입니다 그러니까 시크타임이 최소화된 그걸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헤드 위치를 100이라 잡고 100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가까운 트랙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먼저 가서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90으로 가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쭉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랙으로 가는 이런 구조죠 이거는 300 정도에 나옵니다 디스크의 동기동 거리가 최소화 되고 단위 시간나 처리량을 극대화하기에는 기법입니다 당연히 나로부터 누가 가장 가까우냐를 판단하는 오버헤드는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스캔 방식입니다 요청 중에서 현재 헤드의 진행 방향으로 스캔 그러니까 스캔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보시면 한 방향으로 쭉 읽어가는 거잖아요 스캔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쭉 읽잖아요 요청 중에서 현재 진행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요구를 먼저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랙에 도착하게 되면 헤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00부터 원래 이렇게 보면 100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게 90이죠 그러니까 90 방향으로 쭉 진행합니다 진행했다가 어 마지막 트랙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요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들쭉날쭉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청 대기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ssdf 기법과 유사하죠 가장 가까운 트랙을 찾죠 근데 ssdf는 가장 가까움만 찾다 보니까 계속 그죠 왔다 갔다 할 개연성이 있지만 얘는 얘는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나 평균 응답 속도 응답 시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쭉 스캔을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게 이제 c 스캔이죠 서큘러 요청 방식은 스캔과 똑같아요 요청 방식은 스캔하고 똑같지만 마지막 트랙에 도착하게 되면 서큘러 반대 방향 시장 트랙 반대 방향의 시작 트랙으로 이동하여 다 스캔합니다 그러니까 스캔은 마지막 트랙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읽어 가죠 그런데 c 스캔은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 트랙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읽어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 방향으로만 가는게 서큘러 스캔의 특징입니다 c 스캔 스캔보다 시간균등성이 좋다 그러니까 스캔을 조금 더 개선했다고 보면 시간균등성 좀 측면 키워드 스캔보다 시간균등성이 좋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 처리가 좋고요 응답 시간에 편차가 적죠 그러면 그렇지만 처리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들 반대 끝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룩입니다 룩 다시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한게 FCFS SSDF 스캔 왔죠 이제 스캔에서 엘리베이터 기법인 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룩은 스캔의 요청 처리 방식을 따르되 요청이 진행 방향에 더 이상 없으면 헤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캔은 무조건 끝까지 가잖아요 요청이 끈어 끈 간에 근데 룩은 요청이 더 이상 없으면 요청의 끝자리부터 다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게 룩입니다 왜 엘리베이터인지 아시겠죠 우리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5층까지 있을 때 13층을 누가 눌렀다 그러면 13층까지만 가서 내려오잖아요 15층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캔은 15층까지 가는 거예요 룩은 13층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스캔하고 똑같은데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룩은 스캔의 문제점을 개선한 거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보자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C룩은 서큘러가 붙었어요 앞에 룩 앞에 룩은 룩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편 요청 지점까지 가서 반대편 끝이 아닙니다 반대편 요청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다시 스캔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C룩은 C스캔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번거롭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룩을 봤고요 C룩까지 봤죠 그렇기 때문에 C스캔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기법은 엘리베이터 기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스캔과 C스캔을 먼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게 룩과 C룩이고 이게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자 C룩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하셨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회 스케줄링이 엔스텝 스캔하고 그러니까 스캔으로부터 확장된 거 그 다음에 SM바어 SM바어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스캔으로부터 확장됐죠 그 다음에 SLTF 같은 또 다른 스케줄링 기법이 있습니다 엔스텝 스캔은 스캔의 요청 방식을 따르되 처리 과정 중에 도착한 요청은 별도 보관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환 후 처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즉 처리를 막 하고 있을 때 스캔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요청이 도착하게 되면 가장 그 중간중간 인터럽트처럼 인터럽트처럼 중간중간 처리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엔스텝 스캔은 내가 처리를 시작한 이후에 들어온 요청들은 별도 보관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응답 시간에 대한 편차를 좀 줄이고 반대 방향 요청들에 대한 기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당연약이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인터럽트처럼 새로운 요청들이 들어오면 반대 방향에 대기하고 있는 요청들은 기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센 바우는 요청 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스캔을 따른다 시스캔을 따르고 탐색 시간과 회전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헤드가 처음 트랙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미 도착한 요청과 새로운 요청을 이미 도착한 요청과 새로운 요청들을 재배열 키워드 에센 바우는 재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트랙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 트랙 서비스를 시작할 때 헤드가 처음으로 딱 가서 시스캔 시스캔 어떻게 되죠? 시스캔 어떻게 되죠? 반대편 끝단으로 가잖아요 그죠? 반대편 끝단으로 가서 시작을 할 때 이미 도착한 요청과 새로운 요청을 다시 다시 재배열 해서 다시 스캔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SLTF는 주로 드럼 헤드 이동이 거의 없는 고정 헤드 장치인 드럼에 사용한다 요즘도 말단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요청부터 서비스한다 Shortest, Latency, Time First 레이턴시라는 게 회전 지연이나 지연이라는 뜻이에요 회전 지연 그러니까 회전 지연 시간이 최소화 되는 최적화 되는 기법이다 요즘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가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FCFS, SSDF, 스캔, 시스캔, 스캔으로부터 룩, 엔스텝 스캔, 시스캔으로부터 C룩 그 다음에 에센 바어가 나왔다는 거 요 그림이 굉장히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반지 요 그림을 쓰시고 아마 디스크 스케줄링만 물어본다 이러면 아마 2교시로 써야 되는데 이 설명을 다 하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반지 한번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를 그려보고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 요청대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요청대기를 지금 여기는 제가 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 5개 정도 줄여준 다음에 다반지 표현해 보고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은 본인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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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ntendimiento